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.18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. 한 비대위원장은 어제 광주 5.18 민주화 무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헌법 천문에 5.18 정신이 들어가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져서 자랑스러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한 비대위원장은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개헌 등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.